나 이제 더는 못해. 더는 못해. 이제 집에 갈 거야. 내가 더 장을 봐야 한다면 나를 죽여라. 못해 이제. 아기 힘들어. 아기 힘들어. 아기 힘들어.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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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돼지고기 맛있는 걸 감안해서 좀 불친절하지만 참아야지. 에이 중국 마켓 같으니라고. 에이 참나. 자 다음엔 어딜 가야 되나? 갤들이 많아. 주말 다 날라갔네. 사는 게 그냥 주말에도 피곤하네. 사는 게 좀 더 금未来. 이 에이 중국 마켓에 가만히 둘러싼 게스트를 프로듀어. 지민이 중국 마켓에 오면IDE. 쫄깃lik에 부살았네. 에이 중국 마켓에 가면 배경에 가면 있다. 이치 한국 마켓에 가면 돼. scientist 한참. 유행한 곳에 가면 돼. Pre-료가 가면 돼. 유행한 곳에 가면 돼. 빨리 Verf divid Hisup aus. 아, 그렇지. 아, 그렇지. 오, 예능. 아, 그렇지. 아, 그렇지. 아이고 아이고 힘들어 나이 먹으니까 힘들어 소리가 계속 나오네 아유 힘들어 가자 다음 행선지를 어디냐 응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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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끝났다 한 번쯤에 접시가auen 저 그냥 또 뭐지? 내 지애가 뭐지? 그럼 또 그 다음 그리고 또π.. 호흡을 했다 잠시 라고 했다 자장 전투 저렴하고 본격적인 대목 전투 아이고 아이고 힘들어 자, 이제 더는 못해! 더는 못해! 이제 집에 갈 거야! 이제 다 했어! 다 했어! 내가 더 장을 봐야 한다면 날 죽여라! 못해 이제! 아기 힘들어! 아이고 만세 귀찮아! 자, 그래도 혹시 뭐 빼먹은 거 있나? 월마트를 가야 되는구만! 내일! 월마트는 내일! 아 집으로 가야지! 월마트는 내일! 월마트는 내일! 월마트는 내일! 월마트는 내일! 월마트는 내일! 월마트는 내일! 프랑스 width 월마트는 내일! 월마트는 내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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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